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오늘은 반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단은 제 영상 중에 그 반유동으로 진짜 잘 잡으시는 제 사부님인 최 사장님이 잡는 모습 잠깐 보고 갈게요 4분님 자 지금 걷 으 으 으 여 이 부분에서 지금 게 살짝만 뒤로 가면 여기가 지금 보여요 여기가 찌 가 있고 이게 생산입니다 이 여기가 생선 이고 이게 찌 에요 이 깊이는 깊게 줘 봐야 2.5 메다 에요 길게 줘봐야 사람 크 이제 이게 거진 평면인 상태에서 삶 키가 170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깊게 줘야 2메다 50 이라고 깊게 줘야 2메다 50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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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유동은 반유동은요 이런 데가 있으면 물이 있죠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찌가 있고 찌가 있고 이게 반유종은 이런식으로 여기가 뽕돌이 있고 이게 이런식의 그 바늘이 있고 이런식의 그 미끼 이런식의 그 형태의 낚시를 반유동 낚시라고 해요 그래서 반유동 반유동 낚시의 이미 뜻은 알거에요 수심 수심을 이런식으로 고정을 하고 고정 앞에 고정이라는게 붙어요 고정 수심을 잡고 잡는게 반유동 낚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찌낚시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반달 구슬을 놓고 여기다가 찌 멈춘 그 찌스토퍼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을 공략하는게 반유동 낚시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죠 이제 이해했는데 이 중요한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게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 그런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바다라는게 여러분 바다라는게 재미있습니다 바다라는게 이 앞전에 그 만난 형님 때문에 이게 제가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려다 보면 생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들게요 2x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여기 있을때랑 바닷물이 여기 있을때랑 이게 만조가 되겠죠 이게 간조가라고 칩시다 어 이 글씨 안 써도 되잖아 만조와 간조일때는 파도의 흐름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일때 물이 바닥이고 바닥일때는 파도가 거진 원웨이 한 방향으로 흘러요 오케이 그래서 파도가 이런식으로 말려서 들어오게되면 여기는 이지랄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더이상 찌를 띄우거나 뭐 뭐 와류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는 하얀 또 포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다보면은 거진 수심 깊은데 가면은 층이 딱 생기죠 제가 항상 그 이거는 내가 이걸 보여드릴게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게 좋아요 자 이 장면 이 장면 나오는거 보이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장면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게 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게 파도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가고 나면 하얗게 이렇게 부서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 능성이를 넘기는 파도를 넘기자마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지금이 제가 이제 물 머리를 물 밖으로 낸 상태인데 지금 제 엉덩이 있는데 보이죠 제 상체가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1m 정도는 지금 다 하얗게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갔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심이 수심이 1m에서 1.5 1.5도 좀 그렇고 넉넉 잡고 합시다 넉넉 잡고 넉넉 잡고 넉넉 잡고 수심이 넉넉 잡고 2m 했을 때 2m 했을 때 내가 원하는 depression 그 어부어부가 말하는 파도가 쳐야 되는데 큰 파도가 쳤어 크 크atter 말려 들어와 크 크 2m 할 때는 여기서는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생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선이 있다고 하면은 100% 어디 있냐 하면 떠 있지는 않아요 100% действительно 여기겠어요 돌에 돌에 붙어있다시피 하고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왔다갔다를 많이 할겁니다 와따갔다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반유동으로 고정을 딱 뛰어 온다고 해도 반유동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반유동으로 딱 여기를 정확하게 노린다고 해도 뭐 한 5g 정도를 노려 5g 정도를 해서 이 상황에 거진 뭐 직각으로 내리다시피 하고 아니면 약간 사선으로 내리다시피 해서 여기를 딱 고정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워낙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쬐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오케이 이해가 이제 무슨 소린가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수심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파도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파도를 말리지 않고 이지랄 들어옵니다 이걸 지워야 왔네 파도는 말리지 않고 이지랄 들어와요 인정 수심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아 순간적인게 아닌데 만주가 돼서 만주가 돼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한 1.5m 파도에서 이게 한 5m 정도만 된다 수심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요 여기에는 이제 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지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류 조류의 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물속에서는 나가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 속 조류 위에서는 올려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 그럼 이 묘하게 이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오케이 우리가 찌를 갔다가 제가 캐스팅은 이쯤에 하라고 했잖아요 기저 여기가 이제 이 여기 위에서에도 낚시를 한다고 하면 캐스팅이 너울을 넘겨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찌라고 치자고 지금은 이제 빨간색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중간을 뚫어야 돼요 이 중간을 뚫고 이쯤에 가서 속 조류를 타야 된다고 속 조류 미끼 속 조류를 타야 이걸 먹으려는 생선을 만날 수가 있는 거에요 생선 음 인정 모르겠어요 아 이걸 이걸 모르면 힘들어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반유동의 기초입니다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전유동으로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에요 깊이였을 때 지금 전유동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반유동일 때도 이 상황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 이런 상황이야 오메다 정도 수심이고 어 여기가 지금 오메다고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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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치진 않고 오는데 내 찌가 계속 내 찌가 내 이 찌가 이 안쪽으로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원줄이 이 파도에 의해서 쓸리거나 이럴 때는 대를 꼿꼿이 세워야 됩니다 대를 이런 직각으로 세워서 이런 경사를 이렇게 져서 이게 최대한 세워야지 이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넘길 수가 있단 말이야 줄을 오케이 대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대가 이렇게 원줄이 땡겨서 내가 밀리거나 어 아니면 이게 너무 이게 이 뽕돌의 위치가 이쯤 가라앉아 있어서 미끼가 여기가 돼야 미끼가 앞으로 선행을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고기가 받아 먹게 되는데 이게 이 위에 있는 거야 뽕돌이 그러니까 수심을 내가 너무 낮게 준 거지 수심을 여긴 오메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 야 블랙피쉬가 떠 있대 이렇게 해서 1m만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겠어요 가라앉겠냐고 다시 좀 이 1m 줬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가라앉겠냐고 겉줄을 타고 계속 안으로 밀려서 들어오는 거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지 그래서 반유동을 할 때는 이 수심을 갖다 잘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투디로 그렸잖아요 지금 그냥 단면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 수심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새로 만들기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진짜 이 단면을 본 거고 옆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볼 때 진짜 정확하게 아까대 거기 그러니까 에서 컨트롤 V 하면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내가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식이냐면 저기 그림으로 그리자면 수심을 그림을 그릴게요 일단 직벽에서는 낚시를 하는 사람 직벽이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가 약간 직벽이죠 그리고 나서 수심이 이런 식이에요 아 이게 지금 그림을 또 내가 잘못 그렸네 다시 다시 그림을 직벽이고 이런 식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파도는 이쯤 치는 상황이었어요 이쯤 그리고 여기에 깊이는 여기에 깊이는 1m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파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는 한 3m 여기는 뭐 한 5m 여기 더 나가면은 이제 여기는 한 8m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게 요만큼 정도가 1m 구역입니다 아니 1m가 아니고 1m가 아니고 1m라고 했나 내가 아 아 맞아 1m 구역 아주 가까운 거리 아주 1m 구역은 더 짧아야 돼 그렇게 되면 1m 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1m 구역은 바로 발 앞에서 바로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 1m 그리고 2m 구간이 고거보다 살짝 벗어납니다 고거에 하나의 층이 또 있어요 지금 내가 이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런데 원래 그리고 여기에 원래 바위가 하나 있어요 여기 바위 바위 물속에 있는 바위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이 바위를 넘기면 요 넘어서가 5m 구간이에요 5m 구간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우리 두 분 같이 낚시 그 낚시 패턴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캐스팅을 주로 어디다 하냐면 주로 캐스팅은 여기 2m에서 3m 구간에서 1m 까지 끕니다 그래서 거진 입지를 이런 데서 많이 받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게 뭐냐면 내가 캐스팅을 지금 반유동으로 하기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는 비거리는 여기가 한개에요 잘해야 3m 구간 밖에 못 던져요 여기서 저는 캐스팅을 뿌리면 8m 까진 던집니다 사람들 보다는 제가 캐스팅 비거리가 많은데 왜 저는 전유동이기 때문에 걸리는게 별로 없는데 반유동 같은건 걸린단 말이에요 세게 치면은 그리고 대를 돌돔대를 쓰기 때문에 세게 후릴 수도 없어요 사모찌을 세게 후린다는거는 대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돌돔대는 대탄성은 그렇게 없어요 돌돔대를 갖다 후리고 싶으시면 100g에서 150g 정도의 무게를 쓰는 그런 보비질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잡았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뿌리면 3m 정도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떤게 있냐면 자 여러분 사진을 왔다갔다 해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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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볼 때 조류 방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빨간색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어 빨간색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조류가 여쪽에서 오는 조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치고 다시 나가는거죠 반탄류는 여기서 형성이 되고 여기 쳤다가 나가는 반탄류가 여기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주가 형성이 돼요 나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 살짝 갇혀서 맴도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조류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반탄류가 나가고 일로 이쪽에서 반탄류가 나가고 여기서 살짝 머물죠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거품지대가 아니고 깨끗한 편이죠 여기서 입질을 많이 하는데 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속조류가 속조류 같은 경우 여행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얕은 구간에서는 속조류가 아니고 거짓 원에 이라고 했지 원에 원에 이면 한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이게 지금은 이게 측면이지만 이거 보실 때는 이게 이게 사람 이게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캐스팅을 했어 여기다가 캐스팅을 했어 근데 조류가 일로 흘러 일로 흐른단 말이야 에 일로 흐르잖아요 기지 그럼 캐스팅이 한게 점점점 일로 일로 아니까 색깔을 바꿔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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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이렇게 오겠죠 에 이해가시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림을 좀 잘 그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람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사람 뒤통수에요 이해가시지 뒤통수 사람 뒤통수 뒤통수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조류의 흐름은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더이상 못 던져 이쪽은 이쪽은 막 바위가 있기 때문에 안돼 여기는 낚시가 안 되는지 야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일로 찌를 던져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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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하다가 어디 지점 여기든 여기든 이런 데서 입질 받기를 원하잖아 기지 왜 여기다가 캐스팅하면은 바로 바위에 걸려버리니까 캐스팅은 이쪽에 한단 말이에요 캐스팅은 이쪽에 한다고 캐스팅 스타트 지역이 여기라고 찌를 던지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기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잖아 기지 일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속조류랑 겉조류가 지금 거짓 원해이라고 했어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예 기지 그러면은 물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 속에서는 물 속에서는 물 속에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 속에서는 바늘이 바늘이 음 물 속에서는 찌가 이렇게 떠있으면 사선으로 사선으로 미끼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끌려가야 되지 그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찌가 있으면 여기가 미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만큼의 뭐야 수중 그 반유동으로 하니까 수중찌가 있어야 되고 예 뽕돌이 있어야 되고 이 찌에 맞는 뭐 사모찌 를 썼으면 사모찌에 대한 뽕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끌려와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미끼가 있고 미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되면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린가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찌가 먼저 오지 않고 꺾이는 경우가 있어 또 뭐 이런 식으로 미끼가 달려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조류방항은 이쪽이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어떨 때 어떨 때 일어나냐면 이런 상황은 수심이 이런 파도가 우리가 항상 말리는 파도가 오게 되면 원외이지만 파도라는 게 어떤데 어떻다고 했어요 리듬이 있다고 했잖아 계속 말리는 파도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말리는 파도가 아니고 어느 순간 이런 파도가 오는 거야 얕지만 수심이 1메다지만 어느 순간에 그리고 수심이 1메다지만 반탄류 반탄류에 가려서 지주가 형성이 되면 여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반탄류 반탄류에 가려서 지주가 형성되는 부분 반탄류 반탄류에 가려서 지주가 형성되는 부분 어떻게 온다 파도가 어떻게 온다 파도가 어떻게 온다 원래 저기는 1메다 밖에 되지 않는 수심인데 저기는 그럼 네 논리라면 이 지랄 와야 되는데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막아 주니까 어떤 식으로 온다 파도가 이런 파도 이런 파도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런 파도가 옵니다 이런 파도 이런 파도가 오게 되면 어떻게 안 됐어요 이런 파도가 오게 되면 이런 식의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출 그러면은 아까 내 말리던 파도에선 어 말리던 파도에서는 고기들이 접근을 안 해 왜 워낙 조류가 세니까 오다 하더라도 되게 빨라 그래서 미끼를 볼 시간도 없고 따먹지도 못해 근데 파도는 리듬이 있다고 했잖아 이런 파도는 어때 잔잔한 이게 그나마 이 파도 보단 잔잔하다는 거는 알겠죠 파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파도가 있고 이런 파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번이 잔잔한 것 같아요 2번이 잔잔한 것 같아요 1번이 잔잔하죠 어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수심이 1m 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파도가 온다는 거는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 성질이 급한 블랙피쉬에겐 찬스예요 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이 밑에 여기서는 잘 안 나왔지만 여기 밑에 풀이 있는 그 돌이 있어요 풀밭 예? 거기에 빵 치고 떨어뜨려 놓는 풀들이 일로 가요 일로 가는데 풀이 뭐 하얀색 그 포맛 따고 여길로만 쭉 가나? 아니지 풀은 이렇게 점 같이 돼있지 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있잖아 점 그림 진짜 디테일하게 그린다 이렇게 돼있잖아 풀이 이렇게 사방으로 떠 물론 여기에도 많이 가겠지만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는 좀 머물겠지 여기 이 부분에 풀이 머무는 지역이겠지 왜? 왜? 아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라고 이거는 풀이 왜 머물러? 여기가 커버를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커트를 딱 해주면 이 지역은 풀이 머무는 지역이지 그리고 잔잔하잖아 여러분이 볼때는 여러분이 누드로 이렇게 볼때는 이쪽 반탄료 있는 지역이 생선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역 같아요? 여기는 계속 헤엄치면서 저기 뭐야 막 빨리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자기가 먹이가 되는 풀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 파도가 없으면 풀이 안 떨어지니까 당연히 당연히 없죠 생선은 근데 파도가 이렇게 빵빵치면 풀들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풀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상으로는 그림상으로는 지금 풀들이 여러분이 볼때는 그림상으로 볼때는 풀들이 떨어졌어요 그 풀들이 여기서 여기 바위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풀들이 떨어지면 이를 쭉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가겠지만 주로 모이는건 여기서 우리가 회오리 회오리를 예를 듭시다 회오리가 친다고 쳐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회오리가 막 치잖아 회오리가 막 쳐 막 쳤어 그럼 어느 순간보면 쓰레기는 다 어디에 있어 쓰레기는 다 가운데 모여 있잖아 쓰레기는 회오리가 막 치면 어떻게 돼? 가운데 모여 있잖아 쓰레기가 바로 풀이 모이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고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가면 조류도 세 여기에 가면 조류도 세 여기 가면 조류가 세다고 이쪽으로 가면 조류가 세인데 그러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 먹이도 빨리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빨리 가고 많이 움직이고 어떻게 먹는 것도 적어 근데 여기는 어때 이쪽 지역은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어때 이 지역은 먹이도 많이 모이고 움직이도 많이 움직이지도 많이 안 움직여도 돼 왜? 갇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야 된다고 이제 이해가 가졌죠 전반적인 이해가 이제 좀 됐을까 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조류보는 방향하고 이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건 알겠어 어 니 말 이해가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내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지금은 이제 파도를 좀 그릴 겁니다 이 파도에는 이 파도에는 과연 몇 호찌를 써야되는가 몇 호찌를 써야 우리가 저 새끼가 말한 이 사선 이 사선이 돼서 여기에다가 미끼를 달고 이 밑에 있는 이 생선들을 공략할 수 있느냐가 강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제 영상을 보고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고 이때는 몇 호찌를 썼다 우리 사부님이 사모찌를 썼다 그 한번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는 사모찌로 사모찌 이 정도 파도가 사모찌 라는 거예요 이 정도 파도가 사모찌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가서 이건 살짝 어 어 그라마 올라올라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가 또 이제 여기서가 또 여러분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얘기할 건 또 야 이 새끼야 그거는 어 그런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오케이 그럼 사모찌만 쓰면 되느냐 응 오케이 알았어 그래 이 정도 파도에 알겠어 그럼 나도 이제 사모찌만 쓸게 사모찌면 끝 아니지 사모찌면 끝일까 과연 아니지 뭐가 있을까요 사모찌를 썼는데 우리 사모님은 원줄을 몇으로 썼을까 왜 원줄이 왜 나와 갑자기 원줄이 왜 나올까요 목줄은 몇으로 썼을까 왜 목줄이 왜 나와 왜 여기서 왜 갑자기 어 어 그럼 과연 뽕돌은 달았는가 뽕돌 왜 뽕돌이 왜 나와 여기서 그럼 길이는 길이가 왜 나와 그럼 스타일은 또 어떨까 스타일이 주는 스타일일까 당기는 스타일일까 스타일이 뭐야 야 이 씹새끼야 그럼 나한테 다섯개 낚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 원줄이 저파도에 사모찌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원줄 굵기가 원줄이 20파운드하고 40파운드는 이때 에 두께가 1mm 거나 2mm 이었을 때 1mm 2mm 가 물에서 저항 저정도의 파도가 치는 거에 대한 속줄에 대한 저항 겉줄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바람에 대한 저항 어떻게 계산하실 거야 어떻게 계산하실 거야 이제 재밌죠 여기서부터 존나 복잡해지죠 목줄은 그럼 내가 그림 대충 써서 그런데 자 이렇게 써놓고 그럼 원줄 두께에서 보였어 오씨 오씨 그랬구나 사모찌만 쓴다고 되는게 아니었구나 어 그렇네 하고 약간 머뭇거리지 그럼 다음 목줄은 목줄 두께 가장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변수 중에서 목줄 일단 물고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바늘 바늘 무게도 있잖아 또 그리고 목줄은 속줄을 타야 되니까 또 두껍거나 가늘거나 목줄 두께에 따른 속줄에 영향 받는게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기다 또 바늘을 안 적었는데 이거에 대한 또 그거 그런 다음에 뭐 이거 뽕돌 목줄을 목줄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 목줄을 저 정도 파도에 뽕돌을 하나도 안 물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미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뽕돌을 좀 물리면 그나마 목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찌가 있고 수중뽕돌이 있고 수중뽕돌이 있고 목줄이 있는데 이런데다가 한두개씩 좀 물려놓지 않았을까 사실 한두개를 물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뽕돌에 대한건 그러니까 지금 뽕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뽕돌부터 시작해서 바늘 바늘 크기 두께 색깔 영향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 받겠지 그리고 스타일 주는 스타일인지 땡기는 스타일인지 그거를 또 파악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하나에 정답이 딱 없습니다 뭐 하나가 딱 아 사모찜 맞으면 되는구나 아 그렇군 아 20파운드 목줄만 쓰면 되는 거였어 아 그렇군 아 역시 바늘은 10호바늘을 써야 되는 거였어 역시 그렇군 틀려요 그게 아 스타일이 뭐 스타일이라는 거는 주는 스타일인지 땡기는 스타일인지 내가 설명을 전에는 이게 이게 만나서 현장에서 설명드리면 말로 하면 참 빠른데 이걸 영상을 만들자 하니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보는 상황에서 걸었을 때 잡았을 때 그 상황을 매번 똑같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낚시가 구라치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기가 좋은 거라고 왜? 남이 찍던 자기가 찍 자기가 잡았던 간에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가 막 제게 뭐야 상상을 피거든 상상을 해서 말을 하는데 존나 유식한다나 하고 뭐 자전공전 얘기 나오고 뭐 북쪽에서 부른 뭐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일도가 떨어진다는 개소리나 했다고 부러치기가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실전에서 많이 잡는 사람의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으로 잘 잡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쯤 되니까 내가 오늘 몇 호줄 썼나 무슨 뽕돌 얼마나 물렸나 반을 몇 호 썼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봐봐요 벌써 여러분 같은 바다가 없는데 여러분이 제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다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다를 읽는 능력 바다를 읽는 능력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바다를 읽는 능력이 없으면 아 지금 이쪽으로 반탄류가 조류가 흐르는구나 아 이쪽에 지류가 형성이 되는구나 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고풀들이 좀 있으니까 생선이 있겠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나는 내 스타일 자기 스타일을 또 찾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아 이 정도 파도에는 이 정도 만약에 2호찌를 썼는데 자기가 주는 스타일이라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도 근데 3호찌를 썼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스타일 약간 땡기면서 잡는 스타일이라면 3호찌 4호찌를 써도 되고 자기가 1호찌를 쓰는데 엄청 그냥 느리면서 주면서 잡는 스타일이라면 1호찌도 바닥을 긁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데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 그런 이 바다 바다를 이해하는 자기의 장비와 자기의 바다를 이해하는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바다에서 나는 3호찌로 충분히 바닥을 훑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 그리고 나는 1호찌로 이 여기에서 바닥을 훑을 수 있다는 능력이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포인트 물어보면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포인트를 알려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분들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그 이 이제 제가 어신이라고 올리는데 이 어신들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은 본인의 채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는 능력 이 이해하는 능력 본인이 쓰는 체비를 정확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바다를 이해하는 능력 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두 분은 본인의 채비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아 지금 내가 뽕돌을 하나 여기에다 이 위치에 물렸는데 이 정도 가라앉을 거다 그 정도 이 파도에는 이 정도가 맞다 이거는 이게 맞다 물론 그게 사모찌라는 사모찌라는 단 하나의 그거지만 사모찌가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찾아가면서 잡기 때문에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들처럼 사모찌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혼란이 올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파도가 이때가 아마 한 3m 5m 정도 가까이 되는 파도였어요 약간 꺾여 들어와서 그렇지 상당히 센 파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유동의 기초인 45도로 꺾이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1호찌가 좋아 2호찌가 좋아 나는 뭐 비찌가 좋아 이런 식의 그런 자기만의 그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비 라고 해도 비찌가 만약에 직각을 만들면 비 라는 거를 쓰시면 알고 전유동을 차라리 전유동에다가 저기 면사매듬을 매서 전유동으로 늘리세요 그게 더 잡을 확률이 많아요 비가 만약에 직각으로 꺾이면 근데 1호찌를 썼는데도 둥둥둥 떠있다 1호찌를 썼는데도 그러면 아 나는 1호 1호만 쓰는데 그럼 그때는 3호를 쓰셔야지 가라앉아야지 잡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가라앉아야지 항상 45도 최대 45도 좋게는 뭐 한 60도 이 정도 유지하셔야 생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찌를 다양하게 쓰라는 거예요 셰피 변화를 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 우리 사부님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 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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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좋아하셔서 이 사모찌를 갖고 이런 상황만 쫓아다니시고 이런 부분인 절벽에서 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근데 낚시를 잘하려면 이런 이런 낚시도 잘해야 되고 잔잔한 데서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잘한다는 사람이잖아 어 한 군데만 잘하면 뭐하냐고 이것저것 다 잘해야지 다 고기 종류를 여러 가지 낚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생산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파도가 치나 파도가 치지 않나 잘 잡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이분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오바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 못할 거고 그럼 이제 반유동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어 이제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왜 그 저기 다른 사람들처럼 뭐 목줄 몇 톤 썼나 뭐 바늘 몇 톤 썼나 뭐 뽕돌 얼마나 물렸나 그 얘기를 왜 안 하냐면 그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 이미 그 상황은 지나갔고 나처럼 내 내 손과 내 팔을 여러분이 이식하지 않는 이상 기억하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다르고 장비가 또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은 채비로 갔다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잡는구나 라는 좀 고정관념을 깨셨으면 좋겠어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냐면 한국낚시프로를 많이 봐서 그래요 한국낚시프로 보면 그런 거를 무슨 자랑스럽게 써놓잖아 목줄 몇 톤 어 뭐 원줄 몇 톤 바늘 뭐 뭐 대는 뭐 썼고 릴은 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생각해보면 낚시 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수라고 해서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하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수가 고수 입장에서 보니까 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신경 써야 되고 아니면 자기 스타일을 말해주든가 아니면 자기 스타일이 변화무쌍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날에 저는 이 파도를 태워서 주면서 잡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방향으로 막 흐르는 조류도 하면 땡기면서 잡았을 거예요 전유동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뽕돌 물리는 위치와 뽕돌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같은 상황인데도 노리는 그 지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다 설명을 다 하자니까 너무 광대하고 이거를 이해하자니까 존나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는 게 또 힘들고 낚시가 이렇게 힘든 거냐고요 낚시 힘든 거였어요 모르셨어요 낚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기 쉽게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생략하는 게 많은 거였고 그 생략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한번 해야겠구나 라는 이게 그게 좀 와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가끔 낚시터에서 만나서 질문들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이해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천불짜리 낚싯대를 샀는데 하면서 막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람보르기니를 샀으면 삼백 사백 오백 속도를 밟아보고 람보르기니를 평가해야지 뭐 한 80킬로로 밟아보고 람보르기니를 평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또 람보르기니의 승차감 람보르기니의 그 뭐 고속주행을 하고 싶어하는 저는 그 자기만의 그 느낌이 들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뭐 감정까지 제가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내가 비록 삼백키로를 밟아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람보르기니의 그거를 느꼈다 하시면은 뭐 오케이 근데 나는 내 생각은 람보르기니는 삼사백키로까지 밟아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 새끼는 꼭 많이 잡는게 잘 잡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몰아간다 빨갱이 새끼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도 낚시 장비 튜닝하고 닦고 이러는 거를 좋아해요 가끔 이렇게 어 별일 없을 때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생선에 집착하는 해야 뭐 잘하는 거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도 낚시는 그 고기를 잡는게 중요한 거니까 안 잡고 쪽팔리잖아 장비 좋은거 썼는데 못 잡으면 그러니까 한 세네 마리라도 잡고 장비를 좀 설명하는 척하고 어 세네 마리 정도는 잡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즐길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한마리도 못 잡고 나서 아 좀 바람 쐬러 왔습니다 저기 뭐야 운동 삼아 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쪽팔린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긴 영상 봐주시라고 고맙고 이상 잘 모르겠다 бо합 Cold 잠시만 한번 네 고맙고 지금 달아 나 닙 다 l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